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보고싶은 멤버들의 극복 수업을 합격입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이돌 라이브가 이런 것부터 유공사입니다. 지금 영상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번 보고싶은 멤버들의 영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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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까 많은 분이 생긴 계신데 직속에 대해서 흥미롭게 해결을 진행하고 이 차는 나가볼게요. 고원소녀 멤버들 멋진 멤버들을 딱합니다. 오른쪽부터 맞으셨고요. 네 오른쪽부터 맞으시고요. 자 오늘 유부동스가 이루어가는 멋진 멤버들이었죠. 또 이제 무대를 배워주는 고원소녀입니다. 자 다음 대소부터 맞으시고요. 네. 네. 무대와 함께 무대의 극력에서 유부동스 아이돌 라이브 영상을 영상으로 넘어가는 택배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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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싫어, 이건 뭐지? 고맙습니다. 맞아요. mira Christopherента 교riers 그나저나 찬양받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연결되었는데 오늘 두편에서 룩포스 아이돌라인의 이 영상 평평한 모습으로 심하게 돌려주었는데요 좋아하는 아이돌라인의 모습을 집에서 어디서 이 어둠만 나오면 맞으신 분들은 조금만 세세하게 만나보시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멤버만 또 몰라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우리에 대한 장점이 대결이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을 보고싶어서 보고싶으세요? 지켓찍으러 가셨답니다 그래, 내가 지켓찍으러 가셨답니다 이 부모님이 비슷한 부모님에 모두 먹습니다 가본기와 같은 부모님의 앨범 Xingmah 어떤 부모님의 특징은 이것을 책임지으세요 조금은 시끄러워ре 당사지 죽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분도에 지켓찍 이것을 방해 주변에서 fi이 일부를 그리 tweet 네, 맞습니다. 주위가 비행기 때문에 많은 멤버들만 골랐습니다.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동안 우리가 찍어주신 분은 그대로만 대한된다. 그래서 이 분이나 이 분, 이 분의 도저히 서히 그리고 그 분은 아이벌 zero. 아, 진짜. access. 또 우리 백만성은 또 우리 백만성, 스틱그러스 아이들 한다고 전화해서 또 같이 있는 이 분이 2. 아, 이제 우리 백만성 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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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